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자, 오늘 첫 시간이네요. 3시간 여행 영어라는 교재죠? 네, 3시간 여행 영어. 하얀색 예쁜 표지인데요.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 교재들 중에 가장 쉬운 레벨에 속하죠? 여행 갔을 때 바로바로 써먹어야 되니까 당장 내일모레 여행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들에게 가장 좋을 법한. 요것만 확실하게 쥐고 가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현지에 계신 분들이랑 나는 모두 친구를 만들겠어? 라면 비추. 하지만 여행 갔을 때 국제미아가 되기 방지용. 그렇게 볼 수 있죠. 모든 가장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모든 것에 담고 있는 교재. 자, 먼저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수속부터 해야죠. 네. 비행기 표하고요. 여권 좀 보여주세요. Your ticket and passport please. 이 표현은 어디서 쓰나요? 음, 체크인 할 때 뭔가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체크인 카운터가 있죠? 체크인 카운터. 공항에 들어가면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죠. 네. 그러면 눈앞에 A, B, C, D, E, F, G, H, I 이런 알파벳 표지판들이 쫙 보이죠? 그렇죠. 뭘 의미하냐면 어떤 항공사는 A 카운터 중에 있고요. 맞아요. 어떤 항공사는 C 카운터 중에 있고요. 맞아요. 자, 이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에이시아나 에어라인을 타려고 해요. 그러면 공항에 들어서서 에이시아나 에어라인이 어디 있는지 찾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시아나 에어라인은 알파벳 F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일단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F 카운터로 달려가면 거기에 그 열 중에 한 곳이 에이시아나 에어라인의 자리가 되는 거죠. Your ticket and passport, please. 자, 들어가면요. 일단은 카운터를 찾아가고요. 네. 카운터를 찾아가면 직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Your ticket and passport, please. 티켓하고 passport 보여주세요. Sure. 그럼요. 안 보여주면 못 가죠. 비밀 막 이러면서요. 자, 그랬더니 짐을 올려주세요. 라고 하네요. Put your bags on the scale, please. Put your bags on the scale. 스케일이 뭔가요? 원래 무게를 재는 저울이게요. 스케일. 여기서는요. 무게를 재는 저울이 저울처럼 안 생기고 트위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무슨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put your bags on the scale, please. 이 데스크 옆쪽으로 약간 낮게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 승객들의 바로 손 닿는 위치까지 나와 있죠. put your bags on the scale, please. 여기다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무게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서 비행기 짐 싣는 곳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올려달라면 올려줘야죠. sure. 자, 그랬더니요. your gate number is 13. 13번 게이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your gate number is 13. gate number. gate number. gate number가 13번이에요.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13번 게이트. 13번 게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처음에 공항에 갔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 항공사 데스크의 알파벳이었죠. 그렇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게이트 넘버예요. 맞아요. 자, 저는요. 비행기 타러 갈 거예요. 자, 어디 가면 비행기 탈 수 있죠? 이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게이트가 많게는 막 100여 곳 있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게이트 번호를 알고 있어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죠. 그렇죠. 아무 게이트로나 나가면 국제 미화가 되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했을 때 게이트고 카운터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시간이 많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쇼핑하고 돌아다녔었어요. 그런데 원래 두 시간 전에는 체크인을 해놓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게이트 넘버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거죠, 제가. 그래서 정말로 국제 미화가 될 뻔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러면 한국으로 못 돌아오실 뻔 하셨네요. 그때 보낼 수 있었죠. 아하. 자, 여기서요. 체크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체크인이 항공사 데스크에서 패스포드와 티켓을 보여준 것. 이게 체크인이죠? 맞아요. 자, 이게 체크인이고 그다음에 게이트 넘버까지 가야 하는데 게이트 넘버가 아니라 자신의 넘버에 해당하는 게이트까지 가야 하는데 이게 적과 항공사일수록 거리가 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타면 게이트까지 금방 그냥 어? 여기서? 어? 다 왔네?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어? 시간이 남는데 쇼핑이나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저가 항공사는 막 가.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불끈불끈. 그렇지. 와, 공항이 이렇게 크구나를 느끼게 해주죠. 공항 전체를 구경할 수 있는. 계속 가죠. 하지만 시간은 없는. 아직 번호가 안 나왔어. 그래서 번호를 그 근처에서 어떻게 해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죠. 어? 정말요? 네. 지하철을 타고. 아이고, 적강공은 안 이용해 보셨나 봐요. 저 항공 자체를 많이 안 이용했나 봐요, 저는. 아, 배 타고 다니신구나. 자, 그래서 거리가 머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약 30분 정도 잡아야 돼요, 도착까지. 그러므로 그 시간을 계산해서 면세점을 들리도록 해야겠죠. 9시 반까지 가셔야 돼요. 13번 게이트로 가세요. 9시 반까지요. 13번 게이트로 가세요. 사실 게이트 넘버가요, 인천 같은 경우는 100번 넘게 있어요. 음, 그렇구나. 네, 뭐 127번 게이트 해볼까요? 게이트 넘버 127. 네, 그러면 127번 게이트.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 게이트 넘버, get there by 9.30. 그렇죠. 네, Crispin. 감사합니다.